반갑습니다. 장 막판에 제약바이오 실라젠 헬릭스미스 등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. 그런 분위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인기관이 480억에 43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. 장중 내내 팔아 됐습니다. 이렇게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라젠 같은 경우에 보면 장 후반으로 들면서 상당히 낙폭을 좀 더 강하게 키우고 있죠. 각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12% 정도 많이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.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죠. 헬릭스미스도 거의 9% 수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장 후반에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. 계속 찍어 누르는 모습입니다.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 두 종목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HLB 생명과학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HLB는 지금 재료가 워낙에 뭐 강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조금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HLB는 지금 ABL 바이오도 오늘 장중에 상당히 초반에 크게 올랐지만 HLB는 ABL 001이 노벨 생략상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띄워 주고 그 다음에 상당히 찍어 누르고 있죠.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50원 100원 내리고 있습니다. 자 뭐 그런 분위기고 녹십자 그룹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매지온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. 매지온 장 초반에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죠. 지금 셀리버리도 장 후반에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. 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없죠.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장 후반에 자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롱 생명과학이 상당히 크게 흔들리다가 자 다시 이제 올라 서다가 다시 장 막판에 쭉 흘러내리고 있죠. 상당히 크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자 요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좀 제약바이오 주들 투자 심리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 유틸렉스도 많이 가락하고 있죠. 오후 2시 반 정도부터 해서 오늘 뭐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제넥신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올리페스도 지금 뭐 한 10%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자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죠. 자 이 신라제인지 뭐 12% 까지도 내려서고 있습니다. 자 저렇게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 좀 보면은 아마도 이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이 티슈진에 대한 상패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. 이 티슈진에 대한 상패 결정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제 지금 분위기 hlb 가 상당히 제약바이오 부분 투자 심리를 많이 되돌려 놨죠. 되돌려 놨는데 지금 헬릭스미스 신라젠 도 이런저런 뭐 소식을 내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지금 금감원장이 이렇게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또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이렇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보이고 자 슬리버리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. 자 이제 요런 부분들 지금 이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금감원장이 쳐다본다는 이 부분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있을 티슈진에 대한 결과 발표 요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이 제약바이오주들 투자 심리를 상당히 지금 냉각을 시킨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지금 한번 자 보시면 자 코롱 티슈진 상패 여부 결정 소액 주주 6만명 운명의 날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오늘 결정이 되는데 오늘 오후 늦게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3시에 회의를 여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이 나겠죠. 자 오늘 심사에서 이제 상장 유지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 기간을 주면서 1년 동안에 이런 기간을 주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상패 결정이 나게 되면 7일 이내 코롱 티슈진이 이 제기를 할 수 있고 시장위는 15일 내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깜깜이 속이죠. 상당히 좀 우려감도 많이 있고 또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도 금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악재들이 뜨면 동시다발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죠. 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악재가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제 폐지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상패를 결정하게 되면 시장의 충격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이런 부분 좀 알고 있죠. 워낙에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저런 부분이 한번 나오게 되면 기대감으로만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온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. 자 반면에 지금 이 거래소 쪽은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. 코스피가 1% 정도 올라 있고 코스탑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0.4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 뭐 오늘 이 제약바이오 주들 장 막판에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호롱티슈진에 대한 상패결정 여부 호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좀 될 수도 있겠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 그나마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이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자 이제 이 신라젠 헬릭스미스 상당히 생각보다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반면에 HLB는 지금 세계에서 인정하는 베스트 오브 ES의 뭐 이런 부분을 받아냈죠. 그런 상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얘는 뭐 FD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가까이 다가와 있다. 이런 컨센서스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헬릭스미스 실라젠 그리고 뭐 다른 바이오 주들 셀리버리 이런 부분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분위기 때문에 장악판에 조금 내려갔지만 아주 단단하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늘 오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이렇게 충격을 줄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이 부분 이미 좀 알고 있던 내용이죠.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다. 이런 부분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에 그렇게 큰 이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. 다만 이제 그동안에 HLB가 투자 심리를 살리면서 단기에 조금 좀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 있죠. 이렇게 올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금일 제약바이오 실라젠 헬릭스미스 등 대부분 장악판에 이렇게 약세를 보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DOC